연방법원이 사실상 낙태금지법을 발용해 큰 논란을 일으킨 텍사스주 법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달 연방법원과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권리를 취임한다며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 효력을 정지시킨 것인데요. 다만 텍사스주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데다 임신 중단 시술에 소급 처벌 가능성도 있어 이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피트만 텍사스주 연방지법 판사는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피트만 판사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여성들은 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불법적으로 침해당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사는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환자들이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전례 없이 명백한 법적 계략을 꾸몄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즉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텍사스주 내 여성들의 헌법상 권리 회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여성들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주에서 이 투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일단 텍사스주는 즉각 제5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탐스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미국 내에서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법원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다시 말해 항소심에서 이번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안면 텍사스주 내 의료진들 또한 임신 중단 시술 재개를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악태금지법 효력이 정지됐지만 상급심을 통해 텍사스가 마지막에 또 승리한다면 법률의 소급 적용을 받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텍사스주 관계자들은 법 집행이 일시 보류된다 해도 최종 판결 이전까지는 이를 어긴 사람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